잠시만요. 조금만 꽂아 놓은 거 있는데. 조금만 가둘까요? 여기 잔뜩 구멍 나온다고 해요. 이건 이제 바삭바삭불에 보기도 해요. 약간 이거 닦여있기 때문에. 그런데 이건 잔뜩 기억나온다고 해요. 이거는 절탄인데요 절탄. 아니 거기 있어. 그 께멸이 동그란 게 있는 거 닦아서 세 권 따오면 그 소금통이라고. 이거 소금통이라고. 뭐지 아니고 미용이 아니고. 이거 이것만 있는데 이거. 그거 소금이라고. 그건 소금이라니. 그렇지 아줌마 갖다 놓는 건데. 그럼 소금하고 미용만 있으면 되잖아요. 그런데 이건 훌륭 녹았거든요. 그런데 이 아랫이 좀 이런 것들이 있었어. 통에 있어 통에. 좀 많은 거. 오빵에 있어요? 여기 밑에 그 뭐 닦아리도. 잠깐만 닦아따는 그 소금통이라고 해. 마코. 그건 왜 여기 삭살 언젠이. 이거 이거. 이건 소금이 여기 닦아놓으면. 이건 많이 안 나오거든. 이래가지고. notamment 다 Silicon江 mycket까지 65% 50%. 너무 크게 달주를 포함대해서 물론傷. 사실 못만 했던 건 blindness hak인 것 같아. 유 fica 주제 travelled 남 Nate Nice. 유は 여기. 여기 Deep at night Normal 백허터ы. 그리고 나랑 무섭のは 빨리 께저overs이 배 있고요. 아니 이제 네중요 Chrome. Renaissancestring. 가는 자아 cat의 제게서야. 고추냉이 잘나있네요 짜겁죠? 고추냉이 바나마 결합이 안나옵니다 고추냉이 넓네 고추냉이 담았 meaning 고추냉이 좀 더 고추가는 거 같아요 고추냉이 cayendo 고추냉이 아름다워 고추냉이 녹아서 미온이 많이 나올걸요? 그런데 이 닭발이 길었네요. 어디에 적으면 안되요. 아 다음에 조그마한 상황이 되겠다. 미원통이 주둥이가 너무 크다 깜찌개를 가져와야 되겠다 아니 어르신 제가 찌개 가져가겠습니다 물 조금 더 세게 해놔야 되겠다 냄새는 좋구만요 식죠 잘 익는다 좀 낮춰야 되겠다 여러분이 드셨을 때 뜨거울 때 잡순 수 와요 여기 보기만 하네 먹힐 때 또 다음 소원을 확인할 수 없다 네 뭐 . . . . . . . 아 이게 뼈라니까요 이봐요 저는 이게 뼈가 나오겠다 또 어떤 사람이 고기가 아주 바짝 꽂아요 먹더라구요 가스가 저요 아 가스 제가 사왔습니다 가스 써봄 해 털까스 아 근데 정말 못봐 2400원 아이 뼈라고 잡수지 말아놨어요 아이 이거 뭐 억생하게 잡은 거라고 근데 어르신 그 뼈다구에 붙은 고기가 더 맛있죠 응 그러니까 어르신 그러니까 그 뼈다구에 붙은 고기를 어르신 끝까지 끓여 잡수 있는게 맛있으니까 소금 안쓰러야지 어흣 응 이러면 안되겠다 줘야지 열로 국물에 배이지 이렇게 시험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